안녕하세요. 오늘 판매하는 일반 생선입니다. 횟감 아니구요. 알베기 앙꼬깨입니다. 화루가 아니고 선호에요. 이런거 진짜 큰 꽃게가 완전히 꽉 찬 겁니다. 여기 보면 빨갛죠. 완전히 찬거에요. 사이즈가 큰거에요. 작은게 아니고, 대씨앗입니다. 그 다음에 참은돔 한치 잔거에요. 밴댕이 밴댕이가 씨앗은 큰데, 쏙 씨앗은 좀 잡니다. 선도 좋아요. 참 그리고 밴댕이 지금 보면은요. 단일작업을 해서 보냈는데, 받으면 냄새가 나고 배 터지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하고 보내드려요. 받으면은 이게 많이 돼가지고 눌리잖아요. 눌리면은 창이 타지면은 냄새가 나갈 수도 있어요. 내장 냄새가. 그니까 살짝 물로 헹구시면 됩니다. 씨앗은 전체적으로 지금 한산자 샘플로 뒤집어 냈는데 씨앗이 굽은 거에요. 보내드리면서 최대한 신경 써서 얼음도 좀 많이 넣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포장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밴댕이고요. 뼈같은 거 뼈째 뼈꼬실 드셔도 되구요. 민어예요. 작은 민어 통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약이 이렇게 꽃게 하고 한치하고 밴댕이만 손질 안하고 나머지 다 손질해서 보내야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